미술을 사랑하는 아트 메신저 빅소 이소영 작가 안녕하세요. 미술을 사랑하는 아트 메신저 빅소 이소영 작가입니다. 오랜만에 영상을 켠 것 같은데요. 오늘도 화가 한 명을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얼마 전에 제가 운영하는 연구소에서 재밌는 세미나를 열었어요. 제목이 미술 교육인을 위한 퍼스널 브랜딩 세미나였는데요. 퍼스널 브랜딩 전문가와 함께 여러 가지 이야기도 하고 우리가 어떻게 이 세미나를 통해 발전할 수 있는지에 대해 연구를 했던 시간이었습니다. 이 세미나를 통해서 저희가 느낀 게 하나가 있었어요. 우리는 누구나 다 발전을 하고 싶어 하거든요. 그리고 특히 이런 새해에는 다짐들을 막 다이어리 엄청 졌거든요. 저 역시도 요즘엔 많이 안 하는데 예전에는 막 새해만 되면 다이어리 사고 졌고 근데 연말이 되면 또 이런 다짐들이 흐려지잖아요. 4시간 동안 퍼스널 브랜딩에 대해 진행된 세미나에서 저랑 퍼스널 브랜딩 전문가 선생님께서 이야기한 공통점이 하나 있었어요. 그것은 바로 끈기였는데요. 끈기란 단어보다는 요즘에는 그릿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죠. 그릿은 성장, 회복력, 내재적 동기, 끈기 이런 단어들의 줄임말인데요. 성공에 가장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어떤 투지를 뜻하기도 합니다. 미국의 심리학자인 앤젤라 너쿠어스가 개념화한 용어인데요. 한국에서도 책이 상당히 많이 팔렸었죠. 이 책을 보면 아무리 뛰어난 재능을 지닌 사람도 끈기가 없으면 경쟁력을 가질 수 없고 원하는 바를 이룰 수 없다. 이런 식의 내용이 나오는데요. 우리가 가진 지능과 재능은 사실 큰 차이가 많이 없습니다. 즉, 자원은 우리 모두 다 비슷하게 한정돼 있다는 거죠. 하지만 끈기가 많고 그릿이 있는 사람들은 주어진 한정된 자원을 자기가 원하는 방향으로 꾸준히 노력을 합니다. 바로 이 과정에서 경쟁력이 생기는 건데요. 오늘 제가 소개할 화가가 바로 이 그릿이라는 단어와 참 잘 어울리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소개할 화가는 프랑스의 앙리 루소입니다. 바로 여기 앙리 루소가 자신을 그린 자화상이 있죠. 수염이 아주 멋있게 났는데요. 화가의 자화상을 보면 성격이 어땠을까? 이 사람이 자주 하는 말은 뭐였을까? 추측해보면 좀 재밌는 것 같아요. 프랑스의 화가 앙리 루소는 화가가 되기 전에 상당히 긴 시간을 세관원으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제 그의 별명은 세관 관리를 뜻하는 두아니에 루소였습니다. 거의 50세가 가까워서야 이제 화가로 데뷔한 앙리 루소는 사실은 세관원 시절에도 일요일을 활용해 꾸준히 그림을 연습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직장을 다니면서 일요일마다 그림을 그리면서 자신의 꿈을 향해 나아갔던 거죠. 그런 우직함이 루소에게는 결국엔 그릿이었다는 거죠. 루소는 41세에 루브르 박물관 같은 미술관으로 모작을 하러 다니기 시작했고 또 작업실을 만들어서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고요. 결국엔 49, 49의 나이에 지난 22년간 몸 담았던 세관원을 은퇴하고 전업 화가의 길로 들어섭니다. 당시 프랑스에는 유명한 화가들이 상당히 많이 활동을 했는데요. 피카소가 가장 대표적이겠죠. 하지만 피카소는 아버지도 미술 선생님이었고 3살 때부터 미술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런 피카소에 비해 루소는 상당히 늦게 시작을 한 거죠. 하지만 미술사 책을 보면 루소는 당당하게 소박파의 일원으로서 게재가 되어 있는데요. 물론 뒤늦게 미술을 시작한 화가들이 참 많지만 앙리 루소는 유독 자신만의 화풍을 되게 잘 펼쳤던 작가이기도 합니다. 앙리 루소를 대표하는 그림은 아마도 이 그림이 아닐까요? 제가 지난 12월에 뉴욕의 모마에 또 오랜만에 갔는데 다시 한번 이 작품을 보고 진짜 참 좋다, 심장이 뛴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다들 이 그림이 생각보다 이렇게 큰지 몰랐다고 하는데 제 사진하고 비교해 보면 얼마나 이 작품이 큰지 알 수 있습니다. 그림 속 여인은 루소가 한때 사랑했던 폴란드인 야비디가입니다. 루소는 당시 사람들이 꿈꾸는 이상적인 정글에 쇼파를 하나 딱 놓고 그 위에 이 야비디가가 누워 풍경을 바라보는 모습을 그렸습니다. 저는 이 작품으로 어린이들과 숨은 그림 찾기를 자주 하는데요. 지금부터 한번 제가 이야기하는 것들을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자, 코끼리, 피리 부는 사람, 새 다 찾으셨나요? 쉽게 찾을 수 있죠? 루소는 이런 정글을 상당히 많이 그렸고 루소를 유명하게 해준 그림 역시 이런 정글 시리즈인데요. 루소가 이 작품 아래에 시를 한 점 써놨습니다. 그 시의 내용은 야비디가가 꿈속에서 아름다운 정글 풍경을 바라보며 목관악기의 음악을 듣고 있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이런 정글은 19세기 후반 혹은 20세기 초에 프랑스 사람들이 상상한 어떤 이상적인 공간인데요. 루소는 자연 만이 나의 스승이야 라고 말할 정도로 자연을 탐구하는 걸 좋아했고 또 도서관이나 식물원에 상당히 많이 갔다고 합니다. 특히 식물원에 가서 자신이 보지 못했던 수많은 식물들을 관찰하고 그리고 그런 모습을 많이 보였는데요. 사람들은 루소가 이제 이국적인 풍경을 상당히 좋아하기 때문에 외국에 참 많이 갔을 거야 라고 추측을 하지만 아시죠? 루소의 직업은 주 6일이라는 공무원이었잖아요. 당연히 외국에 단 한 번도 프랑스 밖을 나가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 화가가 이런 이국적인 풍경을 그렸기 때문에 더 재밌는데요. 어쩌면 그래서 더욱더 상상력이 풍부해지고 신비로운 기운이 감도는 것 같아요. 제가 좋아하는 또 다른 루소의 작품은 바로 이 작품인데요. 저는 이 작품을 좋아해서 제 책 그림은 이로다에도 소개를 한 적이 있어요. 1890년 낙선전에 출품한 작품입니다. 근데 이 그림을 보면 상당히 재밌는 게 배경은 상당히 조그맣고 루소는 아주 크게 그려져 있어요. 루소는 풍경보다 자기 자신을 훨씬 크게 그렸는데요. 루소 뒤로는 망국기가 펄럭이고 있습니다. 1889년 파리의 망국 박람회를 기념한 그런 망국기죠. 화가를 상징하는 베레모를 쓰고 있고요. 파레트를 이렇게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세히 보면 마치 공중부양을 하는 것처럼 공중에 붕 떠있는 기분도 들고요. 아마도 루소는 세계에서 인정받는 화가가 되고 싶었나 봅니다. 그래서 망국기가 휘날리는 풍경 앞에 자기 자신을 아주 담대하고 뿌듯하게 표현을 한 것 같아요. 재밌는 건 파레트를 자세히 보시면 어떤 글씨가 적혀 있는데요. 이 글씨를 확대해보면 자기보다 세상을 먼저 떠난 두 아내 클레망스와 조세핀의 이름을 나란히 적었습니다. 저는 이 작품을 보면서 루소가 3명의 몫을 살아가고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뒤늦게 이제 화가를 시작한다고 막 주변에서 비아냥거리거나 혹은 걱정을 하는 그런 시선에도 불구하고 그런 시선은 그냥 바람처럼 생각해버리고 묵묵히 자기만의 화풍으로 그림을 그렸던 루소와 참 잘 어울린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처음 사람들은 루소의 그림을 보고 원급법도 맞지 않고 너무 가득가득 많이 그렸다고 해서 도대체 저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그리는 거야? 라고 좀 이해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런 그림들을 꾸준히 자신만의 화풍으로 확립을 해 나가자 먼 훗날 루소는 소박파라는 별명을 갖게 됩니다. 소박파는 흔히 나이브 아트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대상을 기존의 화법에 구애받지 않고 자기가 느끼는 대로 표현하는 미술 경향을 뜻해요. 보통 아웃사이드 아티스트들이 많이 이런 화풍을 갖고 있는데요. 또 반면에 저는 앙리루소의 작품이 좀 소박하다라는 느낌보다는 초현실주의적이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아요. 이유는 대부분 그의 작품이 세상에 있는 공간이 아닌 상상의 공간을 표현했기 때문이고요. 또 무대 위에 있다는 생각을 저는 항상 받습니다. 이유는 앙리루소의 작품을 보면 달이 상당히 많이 등장을 해요. 아래 두 개의 작품에도 달이 등장을 하는데요. 하나는 잠자는 집시 그리고 또 하나는 축제의 저녁이라는 작품입니다. 한번 달을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처음에는 이 달이 그냥 달로만 보여지다가 시간이 흐르니까 저는 무대의 조명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쩌면 되게 연극적인 그림이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저 역시 그랬거든요. 아마 저 같은 생각을 한 사람들이 좀 많았던 것 같은데요. 거의 100년 전쯤 1924년 초현실주의 선언을 한 예술가들 역시 앙리루소에게 초현실주의의 스승이다라는 이런 별명을 붙여줍니다. 루소는 잠자는 집시라는 이 작품 아래에 이런 부제를 달았습니다. 아무리 사나운 동물이라도 지쳐 잠든 먹이를 덮칠 때는 좀 망설인다. 이런 문장인데요. 저는 이 문장과 이 그림을 함께 보면서 지친 집시, 지쳐서 잠이 든 집시에게 사자가 다가가고 있죠. 근데 아무도 없는 조용한 사막에 달만 덩그러니 이렇게 있고 둘 사이에 묘한 긴장감이 흐르고 있는데 이 다음 장면에서 어떻게 될 것 같은지 생각을 했을 때 그냥 저는 이 사자가 옆에 그냥 턱 같이 앉거나 아니면 돌아갈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루소가 쓴 저 문장과도 참 어울리죠. 근데 또 우아 같기도 한 것 같아요. 이런 교훈을 주는 말을 부제로 달았다는 게 루소의 작품이 좀 우아적인 느낌이 있구나라는 생각도 저는 들었습니다. 루소가 그린 그림 중에 제가 좋아하는 게 하나 있어요. 귀여운 작품인데 유명하진 않지만 보시면 구름 속에 한 남자가 이렇게 붕 떠 있어요. 도대체 이게 누군가. 루소가 그린 아버지의 초상화입니다. 뭔가 상상화와 실제 사람이 교묘히 이렇게 동화처럼 섞여 있는 모습인데요. 유명한 그림은 아니지만 너무 귀여워서 제가 소개를 시켜드리고 싶었고 또 한 점은 저는 이 작품도 되게 좋아합니다. 이 작품 역시 미술사 책에는 자주 등장하지 않는 대표적인 작품은 아니에요. 루소의 근데 보시면 검은 옷을 입은 한 여인을 한 남자가 그리고 있습니다. 화가가 부인을 그리고 있는 모습인데요. 아마도 루소 본인이 아닐까 싶습니다. 마치 크레파스로 꼼꼼하게 그린 듯한 이런 화풍이 루소만의 어떤 독보적인 순수함을 표현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작품도 보면서 좀 마음이 따뜻해진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루소의 그림에서 어떤 부분을 찾으시면 또 재밌냐면요. 이 당시에는 프랑스 파리가 에펠탑이 세워지고 열기구가 막 이제 하늘에 있고 또 새로운 문물들이 많이 등장을 하던 시기였는데요. 이런 것들에 대해 되게 흥미를 가졌던 루소는 그림 속에 에펠탑이라던가 열기구 아니면 하늘을 나르는 비행기 이런 것들을 많이 담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작품이 바로 대표적인 것 같은데요. 하늘에 열기구도 있고 그 다음에 강 밑에 배도 흘러가는 변화무쌍한 당시 파리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 작품인데요. 화면의 한 가운데 중절모를 쓴 남자가 노틀담 성당 앞을 걸어가고 있어요. 프랑스 파리 여행 가시면 노틀담 꼭 가잖아요. 바로 그 장소인데요. 멀리 보이는 핑크빛의 석양이 이 쓸쓸한 신사의 모습과 참 어울리는 것 같아요. 1909년 루소가 죽기 한 해 전에 남긴 작품입니다. 66세의 나이로 삶을 마치며 많은 후배 작가들에게 새로운 화풍의 길을 열어준 앙리 루소. 그의 장례식에는 그의 성격과 어울리게 단 7명의 친구만이 조촐하게 참여했다고 합니다. 루소의 묘지는 들루네가 비용을 계속 꾸준히 냈고요. 비석은 조각가 브랑쿠씨가 세웠다고 합니다. 오늘은 제가 루소의 유명한 작품과 잘 알려지지 않은 작품을 함께 보여드렸는데요. 다음번에도 또 다른 화가들을 저만의 방식으로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오늘은 여기까지 작품 소개를 하고요. 다음번 또 다른 작가로 만나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